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총선이 이제 8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가 본격적으로 공천 경쟁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먼저 국민의힘부터 좀 짚어보면 공관위의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포함된 것을 놓고 윤심 공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을 이끌고 있고 공천을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 좀 일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그 부분이 맞는 말이죠. 당대표는 당대표 격으로 지금 당을 리드하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고 공관위원장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의사, 지휘 체계에 따라서 당이 움직이는 거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고 윤심 공천 이러면서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이 공관위에 포함된 것을 두고 지적을 하시는 의견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당은 여당입니다. 여당은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책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혀 대통령실과 관계를 끊고 뭔가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한국 정치 현실에서 그것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민주당이나 저희 당이나 집권을 했을 때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고 또 그것이 한국 정치의 특성이라고 보는데 이철규 의원이 대통령실과의 어떤 업무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많은 일을 했었고 또 집권 이후에 1년 반 정도 지난 동안에 당내 여러 가지 일들을 주도적으로 했었던 분, 그래서 이분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만큼 이철규 의원처럼 당내 상황을 잘 알고 공천 과정에서 적절하게 뭔가를 반영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확대해석한다는 것은 과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심공천 우려는 좀 확대해석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 내부 일이니까 제가 속속들이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언론이나 보도되는 내용이나 제3자로서 밖에서 볼 때는 좀 이상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철규 지금 인재영 위원장,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여당에게는 큰 표 차이로 져가지고 참패이기 때문에 지도부가 사실상 붕괴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큰 충격을 줬는데 당시에 이철규 의원장이 사무총장이었어요. 정말 핵심적인 자리를 했죠.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얼마 안 돼서 인재영 위원장을 시켰습니다. 그때도 많은 언론인들이나 정치권 내에서도 정말 이분이 윤핵관 중에 윤핵관인 것 같다. 어떻게 다시 또 등장을 하지? 했는데 이번에 또 공관위원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에 윤핵관, 친인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했던 장제원원까지는 불출마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서도 이분은 이제 굳굳하게 살아계시고 생존을 하면서 또는 공관위원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통상적인 무슨 대통령실과 여당과의 관계, 대통령과의 관계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공천을 하는 거거든요. 총선을 앞두고. 그런 상황에서 이철규 공관위원까지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정말로 친윤을 넘어서서 정말 찐윤 같다. 그러면 결국은 이분이 공관위원 들어간 거에는 어떤 정말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가까운 분들과 어떤 관계에 있어서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분이 인재영임위원장을 하는데 또 한동훈 위원장이 또 공동으로 맡았어요. 저는 그것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인재위원회라고 합니다. 인재위원 내부에서 발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재위원회 위원장은 이제 우리 당대표가 맡고 계세요. 당대표가 공관위원 이런 거 안 하시거든요. 공천에 관여를 안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철규 위원회에 지금 들어간 거는 비윤이랄지. 일과 다른 쪽에서 대통령과 가깝지 않은 쪽에서 보면 좀 의심을 많이 하거나 이런 생각이 들 거고.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당은 자기의 모든 책임이라고 하지만 약간 두 분 간에 뭐가 있나 아니면 정말 용산에서는 두 분을 놓고 이렇게 좀 디바인드한 룰이라고 하나요.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균형을 맞추거나 아니면 양쪽으로 좀 견제를 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른바 이런 윤심 공천 논란에 대해서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개인적인 게 없다. 저를 믿어달라. 풀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현역 물갈이 비율,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 공천 비율에 대해서는 말을 아직은 좀 아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제의 발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공관위원회 구성이 어제 됐죠. 아직 회의도 하지 않았으니까 아무리 위원장이라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류의 질문은 굉장히 구체적인 거잖아요. 발표가 될 즈음에나 어느 정도 공관위원장이라도 파악할 수 있는 건지 지금 회의도 하기 전에 비율이라든지 용산 출신분들에 대한 공천 방침이라든지 이런 거를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한민수 대변인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꾸만 뭔가 용산 대통령실 위주로 결정이 되는 거 아니냐.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려온 분들이 다 공천받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이 납득하시지 않는다면 저희 스스로 총선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이제 인선돼서 일을 막 시작하려는 시점에 이렇게 많이 비난을 하시는 것은 제가 과하다는 표현 이상으로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제가 뭐 이 정도로만 하고요. 그럴 일은 없다. 그리고 인재영임위원장 겸임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게 뭐 나쁩니까?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인재위원장이에요. 영입하고 육성까지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 당도 당대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나 비대위원은 절대로 공관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도록 당헌단계가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똑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재영입위원장 한동훈 장과 한동훈 위원장이 맡으셨는데 우리 윤희석 대변인은 아닌데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인재위원장 맡았을 때 논평으로 과도하게 비판한 국민의힘 대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할 말은 없을 겁니다. 그 대변인도 그렇고. 왜냐하면 그래놓고 또 한동훈 위원장은 공동위원장까지 맡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정영환 공관위원장 이렇게 말씀하신 거가 좀 잘 지켜지고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데 일부 보도 보면 지금 벌써 장차관들 용산 대통령실에서 출마하겠다는 어떤 고위직들 합치면 50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 상황이고 또 다음에 지금 친윤의 핵심이라고 하는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공관위원을 맡았는데 그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은 장동훈 위원한테는 좀 미안합니다마는 사실 0.5선 정도의 초선이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분이 또 역할을 하기에는 이철규 위원장이 어떤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결국 용산이랄지 이렇게 대통령 의중을 직할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책이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오늘 첫 공관이 회의를 열었는데요.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혁신과 통합이 원칙이라고 밝혔는데. 지금 총선 예비후보 검증 과정이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노웅래 황운하 의원 등 재판을 받고 있거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의원 등에 대해서 적격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인데. 한민수 대변인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일단 오늘 저희 전체 공관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에 공관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브리핑한 내용하고 보도를 보니까 임혁백 위원장이 국민 참여 공천제를 하시겠다고 해서. 특히 반명, 비명, 친명 없다. 이런 말씀까지 하셔서 저는 정말 투명하게 당대표도 지금 대독한 메시지를 통해서 투명하고 혁신적인 공천해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임혁백 교수님이 공관위원들과 함께 잘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앵커가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게 뭐냐 하면 조금 국민들 보시기에는 뭐지 하는 분도 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조금 차분하게 나눠보면 이게 어떤 작업이냐 하면 저희 당은 국민의힘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은 뭐가 있냐면 예비 후보를 등록하기 전에 당의 후보자 검증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분이 우리 당의 예비 후보로, 후보가 아닙니다. 예비 후보로서 등록을 하고 본 후보 등록 전에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적합한지 아니면 부적격인지. 사유는 부적격 절대 사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성비권이랄지 부동산, 병역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 외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예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걸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친명은 다 넘어가고 비명은 따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일전에도 좀 논란이 돼가지고 당대표가 가까웠다는 분도 바로 부적격으로 하기도 하고. 그분이 신청을 처리하기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투명하게 안 하면 진짜 큰 문제가 생기고 예비 후보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의신청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바로잡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실제 공천은 오늘 1차 회의를 한 이명백 교수님과 공관위원장과 함께하는 공관위에서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논란들이 있다고 하면 아까 우리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히 따져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윤석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상대당 얘기니까 제가 뭐라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죠. 예를 들어서 적격 심사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민주당이 재판을 받아야 적격이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모조리 적격을 주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유력자들의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꽤 영향력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최다 또 부적격 판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당 사무총장 지금 공관위의 부위원장으로 알고 있는데 조정식 의원 시흥에서 오선하고 있습니다. 거기 시흥 시장하셨던 김윤식 시장에 대해서는 부적격. 그다음에 또 보면 김병기 의원 동작구에서 재선하신 분 지금 검증위원회 위원장 아니에요? 그분 지었고 두 번 재선 구청장 했던 분 이창호 구청장 또 부적격. 이게 뭡니까? 이분들은 뭐 별로 이렇게 결격 사유도 없어 보여요. 그냥 제가 볼 때는. 재판도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부적격으로 하고 이의신청도 안 받아줍니다. 결국은 유력자들의 어떤 경쟁자들을 미리 제거하는 방편으로 이 검증위원회를 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알아서 잘 판단하시라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어쨌든 여야 모두 공관이 구성을 마쳤는데 몇 면을 보면 외부 인사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외부 인사가 많으면 당에 진 빚이 없으니까 공청한 공천이 가능하다. 이런 시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도부 중에 휘둘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반해야 될까요? 내부 인사 많으면 외부가 없으니까 당 뜻대로 현역 위주로 간다고 하실 거고 외부가 많으니까 또 이런 말씀하시는데 여러 가지 오랜 세월을 거쳐서 저희 당은 당한 당규상 공관위원은 위원회 안에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돼 있고 3분의 2 이상을 외부에서 모시기로 그냥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위원장 포함해서 10명인데 내부 분들은 딱 3분밖에 없고 7분으로 외부 분들로 채웠다. 아마 그 정도 비율이면 내부에서 좌지우지한다는 비난 또는 외부 분들이 너무 휘둘리지 않느냐라는 그런 비판 양쪽 모두 자유로울 수 있는 적정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적절한 비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일단은 이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 검증이 간단히 붙여드리면 우리 윤대변인처럼 저런 지적들이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다면 사무총장과 공관이 부위원장인가?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맡고 계시는 조정식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에 출마하신다는 분이 정말로 당헌당규에 따라서 검증위에서 부적격으로 판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병기 사무총장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본인 지역구에 출마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부적격이 됐다고 하면 저런 많은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 또한 검증을 철저히 했죠. 제가 여기서 밝히지 못하는 또 다른 부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당헌당규 있고 다른 부분들 그런 것들이 모두 고려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관위원장 계시고 공관위를 구성하는 인원에 있어서 외부 인사의 비율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이 있고요. 청년이 있고. 그래서 실제로 당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사무총장, 조직 부총장 몇 분 안 됩니다. 우리 당 같은 경우도 여성위원장. 그래서 그분들 빼고 나면 나머지 외부 인사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선정을 할 때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엄청나게 중요한 아주 중요한 왜냐하면 공관위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지역에서 뛰시는 후보들이 납득을 못하면 당에 얼마나 큰 혼선이 오겠습니까. 그래서 실력도 갖추고 그다음에 인품이랄지 정말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부의 우려 외부인들이 많기 때문에 휘둘린다.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임현백 교수님이 우리 진보진영의 원로학자로서 대단한 명성을 갖고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한테 휘둘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기후다. 이런 생각.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를 규탄하는 현장이었는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 피습사건의 현장이 물총소로 훼손됐다. 이 물총소를 누가 지시했는지 윗선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아침에 강조하는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 윗선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 정청래 최고위원 개인의 생각인지 아니면 당 전체적으로 약간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은 우리 최고위원들도 오늘 공개받아서 많이 말씀하셨고 우리 당의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대책위에서 오늘도 조금 있다가 경찰청에 항의 방문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저희들은 현장에서 당대표께서 구급차로 이송되고 나머지 지도부도 바로 버스로 부산대병원으로 급히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40여 분 만에 한 시간도 안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다른 범행 현장도 우리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치고 현장을 보존하는 게 제일의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주대낮에 제1야당의 대표 유력한 정치 지도자 차기 대선 유력 주자인데 그분이 흉기로 칼로 목을 찔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이 피가 남지 않은 그 현장이 40여 분 만에 저도 오늘 영상을 봤어요. 그 회의 시간에 경찰이 치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관리하시는 직원들도 그러면 안 되는데 경찰은 정말 그 현장에 있는 일선 경찰들이 본인들 의지로 하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누군가의 상부에서 그거를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때문에 치웠을 거라고 보는데 정말 상식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경찰이 엊그제 수사 결과 본인들은 계속 수사를 하겠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결을 발표할 때 보면 정치적 신념에 따른 극단적 범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지 이런 생각합니다. 정말로 제2의 제3의 이런 유력 정치인들 아니면 어떠한 테러 이걸 막기 위해서라도 이 범행이 왜 벌어졌는지는 이거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밝혀져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경찰이 단정을 했는데 이분에 대한 신상이 공개됐습니까? 아니면 이런 정치적 잘못된 정치적 신념이 수립되기까지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이 드러난 게 있습니까? 계속 언론 보도만 나옵니다. 이분이 보수 무슨 매체를 30년 넘게 구독했다. 다 언론 보도 아닙니까? 태극기 집회에 그렇게 많이 갔었다. 무슨 유튜브를 봤다. 국민의힘 당정을 오래 갖고 있었다. 이런 얘기들만 계속 보도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미국에 있는 뉴욕타임즈가 이분의 신상을 다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은 공개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범행 동기를 밝히려면 저는 당적에 물론 정당법이 있습니다만 금지하고 있는 당적 소유 여부 그다음에 신상 문제. 정말 그리고 이분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하고 있는데 5개월째인가 6개월째 월세를 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모범택시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어디서 돈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범택시를 타고 KTX를 타고 당대표를 지난해 6월부터 수차례 5회 이상 쫓아다니면서 숙박을 하고 숙식을 하고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돈은 정말 어디서 났는가? 이런 거 수사해야죠. 경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인 수사죠. 정말 자금 어디서 났는지. 그리고 이분을 태워준 말이 계속 좀 미안합니다. 이분을 태워준 어떤 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요. 이분이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보도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기가 사인을 받아오라고 누가 자기들한테 부탁을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인을 받아오라고. 그래서 이 범인이 거짓말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우가 있는지 정말 공모가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수사가 좀 부실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형론 최고위원은 지금 이 현장을 훼손한 윗선을 밝혀야 된다. 누가 지시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당대표가 피습을 당했으니까 굉장히 이것을 위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요즘 뭐 범죄 프로파일링 방송도 많이 있는데 좀 보시길 바라요. 그 혈액 그거를 지웠으면 지우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지운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혈액을 지우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 샘플을 못 잡았으니까 뭔가 증거가 없어졌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미 경찰은 그 현장에 떨어진 혈흔의 혈액 샘플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운 거예요. 그렇다면 현장에 그것을 남길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운 걸 거예요. 그걸 먼저 확인을 해야죠. 경찰이 혈액 샘플을 갖고 있느냐. 없다면 문제 제기하는 것을 이해합니다만 덮어놓고 이거 지웠다고 해서 이게 말이 되느냐. 현장 보존이 안 됐냐. 보세요. 그분은 현행범으로 거기서 검거가 됐어요. 현행범으로. 만약에 이분이 종적을 감췄고 누군지도 모른다면 정말로 폴리스 라인 치고 지문이라도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현장 보조를 해야죠. 그래서 뭐라도 좀 보시고 얘기하시라. 덮어놓고 마음에 안 든다고 이런 식으로 자꾸 음모론을 이렇게 자꾸 생각하시면 저희도 대응하기가 어려워요. 아까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당정 여부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경찰이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 정당법에 있는 그 규정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도 민주당에서는 배후가 있지 않으면 이런 범죄가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아까 비용 문제까지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경찰이 밝히면 되겠지만 머릿속에 국민의힘의 어떤 사주를 받지 않고는 이게 할 수 있겠느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또는 언론 보도상으로는 이분이 현재 당정의 민주당이라는 보도까지 있으니 이 논란까지도 덮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정치권 전체가 책임지고 자성해야 될 부분이 자칫 정쟁으로 비화돼서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저는 그것을 원치 않아요. 이것은 굉장히 불행한 사태이고 이재명 대표가 빨리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논의를 자꾸 다른 쪽으로 가져가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일 뿐입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만약 경찰이 재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국회나 국정조사나 특검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 당은 윤 대변인 말씀하신 게 과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배우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면적인 재수사. 그리고 우리 당 당적을 최근에 보유했다. 채용까지 최근에. 그래서 밝혀달라고 해서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여야 보도 왔었어요. 그래서 다 협조를 했습니다. 이런 수사까지 하고 이런 사익보다는 공익이 큰 사안에서 이거는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저는 경찰이 공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는 이건 정말 축소한 의혹이 많은 수사고 실패한 수사라고 봅니다. 지금 뭐가 밝혀졌습니까? 본인들 스스로 잘못된 신념에 따른 정치적 신념에 따른 극단적인 범행이라고 하고 동기를 밝히지를 못하고 있어요. 저는 밝히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경찰이 밝혔는지 공개를 못하는 것인지 이거는 명확히 규명돼야 됩니다. 경찰도 계속 수사를 하겠다고 경찰청장이 부산청장이 말씀을 하셨으니 저는 전면적인 재수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안 되면 우리 국회에서 당연히 이거를 규명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사용해야 된다고 좀 보고요. 저는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당시 30분도 안 돼가지고 온갖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됐던 총리실 대토로 종합사항실에 그 문자 있지 않습니까? 1cm의 열상, 범인은 노인, 과도, 치료를이 많지 않았고 경상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봤어요. 이게 도대체 누가 작성했고 정말 이렇게 광범위하게 저는 현장에서 첩보가 모아지는 과정에서는 경황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팩트들이 모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첩보와 정보는 다릅니다. 총리실의 대토로 종합사항실이 만든 적어도 보고서나 문자라면 명확히 입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기들이 잘못된 팩트를 모아놨는데 이게 외부로 유출이 됩니다. 강범위하게 배포가 돼 버렸습니다. 이거는 규명돼야 되죠. 우리 당에서는 규명해달라고 촉구를 할 거고 하지 않으면 수사를 분명하게 의뢰할 겁니다. 법적 조치할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장이 국회에 와가지고 총리실에서 대태료 종합사항에서 만든 문자라고 했거든요. 좀 전에 저희 당 의원이, 정무위원이 총리서 받은 자료를 보면 총리실 대태료 종합사항실은 경찰청 상황 보고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소리로 달라요, 입장이. 대단히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경찰은 총리실도 받았다고 하고, 대태료 종합사항실. 총리실이 대태료 종합사항실은 경찰실, 경찰청의 상황 보고를 합니다. 이런 건 규명이 돼야죠. 네, 어떻습니까? 실제로 경찰이 재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게 국조나 특검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세요? 특검청을 아예 만드세요. 뭐만 하면 특검하자고 그러고 전면 재수사한다. 수사를 안 하고 있다. 국가기관이 그렇게 간단합니까? 민주당도 집권해봤잖아요. 민주당도 집권했을 때 일했던 그 기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뭐만 하면 어쩌면 마음에 안 들면 전면 재수사의 특검까지 고려한다. 경찰청당 나와라. 뭐가 이상하다. 규명하라. 규명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 이거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항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바꿔서 생각해보면 너무 과하다고 저는 봐요. 지금 이 상황은 1cm의 열상이냐 자상이냐 국민들이 열상과 자상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1.5cm인지 2cm인지 그게 어떤 게 중요합니까? 2cm면 위중한 거고 1cm면 안 돼서 그래서 범죄가 작게 되면 뭐가 이득이 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걸 가지고 경찰을 저렇게 뭘 규명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국민이 설득이 될 수 있겠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불행한 사태에 대해서 정치권이 먼저 반성하고 자성하고 책임지는 자세가 먼저이지 이것을 가지고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 뭔가 배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끌고 가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따라서 정치권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내줘야지 이걸 또 정쟁의 씨앗으로 삼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이 총리실의 대퇴료 종합상황실의 이 문자 때문에 그 뒤에 온갖 가짜 뉴스가 정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종이칼로 찔렸다. 나무젓가락으로 찔렸다. 쇼하는 거다. 얼마나 당대표를 사경을 헤매는 제일대당 대표를 모욕했습니까? 저는 윤대변인 말씀대로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가 이번 일을 계기로 없어져야 되고 종식되어야 되고 정말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라도 제2, 제3의 이런 테러를 막기 위해서라도 명명백하게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제가 비교하기도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만약에 여당 당대표가 이런 일을 테러를 당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걸 그냥 어떻게 묻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수사해야죠. 그런데 이번 경찰 수사 결과 발표 보면서 저는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당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무슨 이유 때문에 했다는 거야? 이게 나오질 않은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은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수기업을 쫓아다니는 건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신념은 왜 생겼는 건지 거기에 대한 수사를 분명히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은 꼭 드릴게요. 이유가 나왔잖아요. 정치적 신조에 따라서 했다고. 그걸 어떻게 밝힙니까? 이 사람 속을 어떻게 들여다봐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돌아다녔냐고요? 민주당 당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당대표 일정이 나오니까 그래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다 나왔는데 뭘 더 알고 싶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아마 민주당에서 멈추려면 뭔가 적대적인 정치 세력에 의해서 이 사람이 사주를 받았고 뭔가 지원을 받아서 그 배후도 밝혀지고 아마 이래야 특검이나 재수 얘기 안 하고 수사 잘 됐다고 얘기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니까 이쯤에서 경찰 수사 아직 다 안 끝났으니까 결과를 지켜보자는 말씀을 정중하게 드립니다. 제 3지대 이야기로도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이 오늘 신당 창당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14일에 미래 대연합이라는 당명으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정태근 전 한나라당 의원도 여기에 합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 3지대가 이번 총선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이 양당에게도 관심사일 것이기 때문에 두 분 대변인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윤희석 대변인님 오늘 어떻게 본다면 3지대 첫 연대가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변과하십니까? 일단 연대를 보면 정치적인 지형, 색깔로 보자면 가운데서 조금 더 민주당 쪽에 가까운 분들 위주로 합쳐지는 움직임 하나 나왔죠. 여기에 이낙연 전 대표까지 된다면 저희가 볼 때는 그쪽의 제3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모일 수 있다. 거기에 정의당의 요정 의원이냐 이렇게 가겠지만 관심 있는 것은 과연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해서 만들고자 하는 신당과 지금 이분들, 이 합친 부분들, 이분들까지 연대해서 정말 엄청나게 큰 제3세력이 소위 빅텐트라는 이름 하에 모일 수 있느냐 여부 아니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인 거리가 너무 멀어요. 너무 멀고 평소에 이 총선 국면 이전에 그분들끼리 서로 보여줘왔던 정치적인 어떤 발언들이라든지 입장, 명분, 지향하는 가치 이런 것들이 합쳐지기에는 너무 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이 두 세력이 합쳐진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측면이 있다고 평가를 하지만 이것이 더 커질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까지 다 포함하는 이른바 슈퍼 빅텐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한민수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일단은 비명계 세 분이 나오셨는데 이분들이 또 나오면서도 얘기하는 거 보면 이낙연 전 대표와 같이 신당을 하겠다는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듣기에는 네 분 중에 원래 네 명이 활동했잖아요. 비명계 네 명. 윤형찬원이 빠졌는데 저도 간접적으로 취재를 해보면 네 분 다 또 생각이 달랐던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스탠스도 다르고 그런 상황에서 이분들 세 분과 원회에 계시는 박원석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이 일단은 하나로 뭉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지금 크게 굴지를 보면 이분들 계시고 이준석 전 대표, 국민의힘 대표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 양양자 전 의원 그다음에 금태섭 전 의원이 있는데 전부 다 색깔들이 뚜렷해요. 그리고 일단은 본인 중심의 사고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제3지대에서 각각의 당을 만들 가능성도 있고 이미 두 분은 양양자 의원, 금태섭 전 의원 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모든 분들이 모여서 텐트를 쳤을 때 그럼 다른 분들이 들어갈 여지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무슨 뭐 좀 가치와 비전, 정책이 없다는 건 누구나 국민들이 아니까요? 그럼 다 모여 있는데 거기에서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본인 주도의 당을 이렇게 하려고 할 텐데 쉽게 모든 부분들이 어떤 지분도 나눠야 되고 공천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걸 쉽게 타협할 수 있을지 뭐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J는 알다시피 진보진영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셨고 김종필 당시 총재는 보수진영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런 분들이 정부를 같이 꾸릴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와 저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청년 정치를 상징하는 분이 돼 있고요. 저는 좀 외람됩니다마는 경험 많은 정치인의 대표격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세대통합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세력이 중심에 있어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진량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견이 다수 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턱대고 합치자 아니면 연대하자 이런 이야기는 당장 저희 당내 구성원들도 그렇게 끌려 하지 않고 그리고 또 대중도 그만큼의 지지율을 화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의 공약수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 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DJP 연합까지 언급을 했는데 글쎄요. 이준석 위원장의 발언은 좀 미묘하게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분이 합친다는 게 가능은 하겠지만 제가 봐도 어색해요. 국민 여러분들도 굉장히 생경한 광경을 상상을 하실 텐데 과거의 DJP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종필 전 총리의 결합은 여러 가지 사항이 합쳐져 있었던 데다가 당시 정치 상황, 수십 년 된 정치 상황이 한꺼번에 바뀌어야 한다는 두 분의 결단에 따라 이뤄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두 분, 이낙연, 이준석 두 분이 합쳐진다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한 연대, 어떻게 보면 표를 또는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 이렇게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낯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두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준석 대표가 지역구에서는 연합을 하고 비례는 따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합당을 해서 뭔가 하나의 조직체로 움직인다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로 저는 들었고 뭔가 전략을 구사해서 어떻게든 하나의 움직임 그러나 따로 똑같이 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건데 그만큼 복잡한 셈법이 필요할 정도로 두 분 간의 거리는 멀고 미묘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두 사람의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또 DJP 연합처럼 낙준연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낙준연대입니까? 낙성연대입니까?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런데 저는 쉽지는 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뉘앙스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제가 봐도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님은 차이는 크더라도 이른바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이라고 했던 DJP처럼 DJ 대통령과 김종필 총리처럼 이렇게 뭉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다른 인터뷰한 제 기사를 꼼꼼히 본 게 하나 있어요. 어제 봤더니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엄중 낙연은 안 된다.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기득권을 내려놔라.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거는 일단 벌써부터 기선 제압에 들어가려고 한다. 기선 싸움이 시작됐다. 기싸움이. 이렇게 느꼈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본인들이 공개적으로 지금 말씀은 안 하지만 이준석 전 대표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대선 총선 했지만 어찌 됐든 당에서 이렇게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는 이제 본인이 나가신 건데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총선이 최종 목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번 총선을 이렇게 나가서 당을 만들고 의미 있는 의석수를 지금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총선을 발판으로 27년 대선의 어떤 역할 또는 아니면 본인이 대선의 주자로 뛰겠다는 생각으로 봅니다. 그러면 더욱더 두 분 간에는 이번 총선이 어떤 교두보가 되고 발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쉽게 기득권 내려놔 주십시오 한다고 알았습니다. 내가 기득권 내려놓겠습니다. 할 수는 없는 사안일 거예요. 밖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어떤 상당한 치열한 다툼이랄지 협상이랄지 삽화 싸움이랄지 이런 것들이 벌어질 걸 예상합니다. 이준석 그리고 이낙연 신당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좀 보시겠습니다. 쿠키뉴스가 한길 리서치 의뢰에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준석 중심의 가칭 개혁 신당이 13.9% 이낙연 중심의 신당이 8.7%로 조사가 됐습니다. 단순히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만 합산한다면 22.6% 그러니까 20%대의 지지율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래프 상으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이어서 세 번째 위치에 자리를 하게 됩니다. 두 분께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힘을 합칠 가능성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정치라는 게 사실 알 수 없는 거니까 만약에 두 사람 힘을 합칠 경우에 이 정도의 지지율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여야 모두 공천 과정에서 공천을 받기 어려운 현역 의원들이 좀 탈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 계속해서 이 신당이 이 정도의 지지율이 나온다면 흔들리는 현역 의원들 이 당으로 좀 더 매력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탈당을 예상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그 이전에 이준석 대표 또는 이낙연 전 대표와 어떠한 정치적인 명분이 맞았었느냐 어떻게 가치를 맞춰서 행동을 했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완전히 생뚱맞게 그냥 총선 때 공천이 잘 안 될 것 같은 게 나가서 그냥 합친다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결합밖에 안 되고 절대 화학적인 결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 신당하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좋지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퍼센티지가 보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단순히 합산을 해서 이 두 분 합치면 20%가 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양쪽에 속해 있던 분들 중에 합치는 것으로 불만을 삼아서 또 원래대로 또 가실 분들도 생기니까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또 이 결과를 보면 재미있는 게 이 똑같은 리서치 회사에서 한 이전의 결과가 어떤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저희 당이 꽤 많이 나와요. 이대로 하면 저희가 1당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도 저것의 함의는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이렇게 제3세력, 제4세력 이렇게 분리가 됐을 때 저 파괴력이 민주당 쪽으로 조금 더 안 좋은 영향이 끼친다는 해석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한민수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분명 신당에 대한 국민들 사이에서 새로운 정치 세력 이런 부분을 원하는 목소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목소리가 지금 신당을 만들겠다고는 제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하나의 빅텐트를 쳤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치 세력이다 이렇게 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양당에 실망했다거나 아니면 이런 국민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서 당장 합힘이면 20% 되면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이삭줍기 이런 것들은 경선에 들어가는 현역 의원들은 경선한 다음에는 여야 모든 정당이 이후에 출마하는 건 안 됩니다. 경선에서 낙선하면 안 되고 다만 그 전에 컷오프를 할지 아니면 본인이 공천을 못 받겠다 해서 가는 의원들은 저는 우리 당에도 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거의 없다고 보지만 나중에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과 저는 그리고 이번 얼마 안 남았죠. 90일도 안 남았는데 4월 10일 총선이 윤석열 정부 심판선거가 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다른 프레임을 가져오고 다른 모양을 갖추려고 이렇게 하더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뛰어다닌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대통령 선거입니다. 대통령 심판선거 갈 수밖에 없고 저는 이런 시점에서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중요한 메시지를 내셨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가서 예방을 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문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이 중심에서 막중한 역할을 해주고 민주당이 하나된 모습으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계기를 만들어달라. 이 말씀은 이번에 탈당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분명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중심의 총선을 치러야 된다. 또 이런 귀류나 분위기가 잡힌다면 결국은 제3제력보다는 우리 민주당에서 총선을 치르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당시에 불거졌던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서 법원이 외교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MBC 측에 정정 보도를 하라고 선고했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당시에 저희나 대통령이 외교부에서 얘기했던 것은 이게 사실이 확인되고 확인이 안 된 상황을 완전히 자막을 적시해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 이 부분이잖아요. 누가 들어도 들은 사람 입장에서 다 해석이 다 달랐습니다. 어떻게 들린지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MBC에서는 확실하게 어느 쪽이 들린다고 아예 확정을 짓고 그대로 자막까지 넣어서 했던 그 상황.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저희는 주장을 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요구한 거죠. 이것이 확인이 안 되는 영역이라면 전문가가 투입돼도 뭐라고 이걸 자막을 달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어떤 단어를 썼는지가 확인이 안 된다면 자막까지 뭔가 과로를 연 것도 아니고 다른 해석을 단 것도 아니고 확정적으로 딱 한 단어로 그렇게 자막을 다는 것이 옳으냐.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방송사, 언론사는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취재를 했으면 당연히 보도를 하는 것이 맞죠. 그것이 헌법적 자유입니다만 기본권이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상황을 자의적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본인들의 판단, 마음껏 이용해서 뭔가 의도를 가진 듯한 표현을 자막에 넣어서 방송을 했다는 것에 대해 중립적인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1심입니다만 1심 법원의 판단 자체는 저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게 2022년 9월이었을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선적으로 우리 외교부가 정부 당국이 국민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한 언론사를 상대로 1년 반 넘었나요? 1년 반 넘게 이렇게까지 소송을 진행해 왔다. 참 놀랍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감정인들도 제대로 모르겠다 바이든인데 날리면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법원이 종합적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MBC가 보도를 거의 동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다른 언론사들도 거의 바이든 대통령 이름으로 비서고까지 해서 많은 보도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수많은 매체가 보도를 했지요. 그런데 결국 MBC 하나를 콕 찍어서 소송을 하고 그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이후에 대통령실은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가는데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MBC 기사에 거부를, 불허를 해버렸습니다. 그거는 대통령 개인 비행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국익을 위해서 쓰는 비행기입니다. 그런 비행기를 태우지 않고 그런 일까지 하는 거 보면 저는 이번 재판 결과와는 또 바르게 이 현 정부에서 특정 언론에 대한 요즘은 다른 언론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언론 전체를 향한 탄압이랄지 너무 억누르고 그런 게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법원 이번 판결에 대해서 외교부는 즉각적으로 환영 방침을 밝혔습니다만 MBC 측에서는 외교부가 대통령 개인 발언에 대해서 정정보도 청구를 할 정당한 법적 이익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MBC에서 이것이 본인들이 주장한 그 자막 내용대로 음성이 나왔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MBC에서 어떤 전문가를 동원하든 간에 법정에서 그 녹취 파일을 틀고 이러이러해서 이거는 발음이 이거고 이것은 가고 이거는 나고 이거는 다다. 이것을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못했다는 게 1심 판결 아니겠습니까? 항소하는 건 자유인데 증거가 있으면 2심에서 다퉈 보시고 그래도 증명을 못한다면 이것은 1심 판결의 취지대로 사과방송하고 반성을 해야 할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한민수 대변인님. 진짜로 저도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대통령이 뭡니까? 이게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통령 개인의 문제였으나 물론 국가 지도자입니다만 정부 당국이 나서서 특정한 언론사 한 곳을 상대로 이렇게까지 법정 다툼을 계속 이어가는 게 저는 일단 맞는가 싶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이든 난리면에 있어서 이거는 전문 감정인도 감정을 못하겠다. 하지만 대통령이 이 땡땡 비소거 그 부분은 들렸다고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보도를 봤어요. 그런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정부가 외교부가 정말 외교 전선에서 할 일도 그렇게 많은데 이런 소송할 게 아니고 이런 사안이 불거졌을 때 대통령이 이런 본인 발언에 대해서 이건 내가 한 적이 없는데 미국 국회가 아니고 한국 국회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 거친 표현이 나왔습니다.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했으면 전 모르겠습니다. 그게 대통령은 더 인기가 올라갈 수도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끝까지 어느 말씀도 안 하고 결국은 MBC 이런 식으로 소송하고 지금 어떤 보도만 하면 압수수색 들어가고 기자들 압수수색하고 회사 언론사 압수수색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언론계뿐만 아니고 전체 우리 국민들에게도 좋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